우리 아나 괴롭힘 당한다 우리 아나 죽는다 우리 아나 죽는다 우리 아나 진짜 멱살 잡고 살려 얘도 원래 사무용이라서 응 그런거 같애 응 언제 뒤져도 상하게 봐서 못되겠나 아 이런게 왜 다 불가하겠네 괜히 필린데 뒤에 아나 나 안보여 좀비 필린데 기다려 여기 피리콜있다 와 피리콜 뒤에 트레이트 아니야? 트랙퍼드 네 피리콜쪽 힐 오빠들 게임기 오빠들 게임기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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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랩 우리 스트랩돌이 있는데 정맥과 트랩 범핀데 트랩 여기 트랩 필 저펄 전기 맞쌌 Manager 이건 맞아? 괜찮아 여기 오면 이따 밀자 일단 밀고 보자 나노는 왜 썼지? 그럼요. 아 이건 못 살리겠다. 아 힐 잘 들어왔네. 못 잡는 거였잖아. 어 못 잡.. 못 살려. 빠져 살아서 돌아와야 돼. 일단 반응 중이긴 한데. 아이 이건 못 막아. 무슨 공 김오찌? 이 빛 뒤지게 안 돼. 이 빛 뒤지게 안 돼. 스킬 헬프 됐다. 어.. 나왔나왔나왔나. 나왔나왔나. 곰분 빠졌지 살 수 있어? 나이스 얘 스킬이 다 빠진거 같아. 일김 피도 있다? 아 좀 피인데. 오오오.. 죽지 않아! 적이 5위를 차지합니다! 어따가 나노를 투여하는 거야? 아니 나노 3 말고 나 트레가 괴롭혀요 선생님! 나이스! 어휴 힘들어 나노 쓸 필요 없었는데 방금 어 왜 썼지? 얘네들 듀오인가? 약간 나같은 스타일인가? 약간 이런 느낌인데? 야 이건 못살려 히리커 히리커 잡아놨어 내가 죽였당 아 쟤네 둠피가 좀 못해서 다행이다 히리커 아이잇 그러니까. 오오오오오arle.... 내가 왔도다 민폐 pl 좀 살려야겠다. 아 저 이석 왜이렇게 빨라? 어 저 못봐라 우리 아나 괴롭힘 당한다 우리 아나 죽는다 우리 아나 어 진짜 몇 살 잡고 살렸어 이쪽으로 잘랐어 괜히 페이드인데 괜히 페이드인데 아이고 면상 맞았다잉 어 왜 뺏지? 아니야 많이 밀었다 2분만 2분만 한 번씩만 번갈아 갑니다 돌아가는? 공버프 줄 수 있다? 어 지금 줄래? 어 야 이거 내가 왜 밀려 맞아서 오 전원 터치 나이스 나이스 안 죽어 얘 바꿨네 짜증 났나봐 안 죽어 안 죽어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음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안 죽어 아 힘들어 안 죽어 아 힘들어 안 죽어 감사합니다.